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0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입니다. 10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종교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히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쇄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레미야 에가 4장은 길었던 예루살렘의 포위와 성을 함락한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사람들이 무참히 사륙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끔찍함이 절정에 이르렀던 참상으로 돌아갑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는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줄어들지 않는 고통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통에는 마땅히 그 목소리가 부여되어야 하고 그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가 4장 전체에 스며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뒤집혔고 길바닥의 나뒹구는 쓰레기처럼 산산조각 난체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긴 포위기간과 도성의 함락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4장이 묘사하는 장면은 유대사회에서 정상적이었던 모든 것이 폐기되었음을 전쟁으로 인한 기근이 사회적 신체적 운명을 극적으로 반전시켰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존엄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순금에 비하할 만큼 보배로운 이들이지만 깨진 그릇처럼 다루어지고 무가치한 질그릇처럼 버려졌습니다. 주민 전체가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이스라엘의 존귀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던 토기장이와 진흙의 은유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그들의 무가치함을 보여주는 은유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엄중한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존귀한 보석을 잘 간직하지 못하고 그러한 지위와 이야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에 무가치한 존재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3장의 들깨들은 황폐해진 도시와 깊은 슬픔에 잠겨 울부짖는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반전되어서 어미의 보살핌을 보여주는 예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유다의 어머니들은 알과 새끼를 버린다고 알려진 타조처럼 잔인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고통은 분명 악과 폭력이 가져오는 가장 악마적인 결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 중의 하나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런 복을 누리던 자들도 길거리에서 철형하게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가장 값비싼 옷이던 붉은 옷을 입던 이들이 거름더미를 아는 즉 쓰레기를 뒤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부자들의 호화로운 음식 그리고 그들의 화려한 옷은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중 최악의 예는 소동과 고모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예루살렘의 고통이 소동의 고통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소동에 대한 심판은 순식간이었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었던 반면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그것도 인간의 손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실제로 하려는 말은 예루살렘의 죄가 소동의 죄보다 크다는 것이죠. 악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죄를 저지르고 거역했던 예루살렘의 죄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소동의 죄보다 훨씬 심하게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몸을 돌볼 시간과 돈, 사치가 가능했던 사회적 위치에 있는 이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피부는 희고 얼굴은 산호처럼 건강한 붉은 빛을 띄었습니다. 그들의 머릿결은 청옥처럼 윤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띌 만한 그런 외모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윤기가 흐르던 건강한 인간의 몸이 야위여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해골로 천천히 변해가는 것은 또 다른 대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죽는 것보다 칼에 빨리 죽는 것이 낮게 여겨질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역은 구절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낫겠다. 10절은 우리로 하여금 긴 포위가 가져온 최악의 혹독함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소홀히 했던 것뿐 아니라 아이들을 삶아 먹은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잔인한 일을 자비로운 어머니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자녀가 돌봄의 대상이자 요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3절에 열거된 저주 가운데 하나임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시인이 내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시인의 눈물은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시인의 감정은 하나님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다시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부모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선을, 이 마음을 진이라고 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하나님의 눈물을 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원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와 섬김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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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